지금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통해서 시작의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의 참견 시간이고요. 오늘의 프로 참견 러로는 큰 키처럼 시원한 전략을 제시해주는 유창희 오로라 투자자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의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시죠. 외국인 순매수 탑10, 지금 바로 공개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은 2차 전지주를 대거 매수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일지에 담고 있고요. 특히 포스코 퓨처엔 삼성 STI, 에코프로 그룹주 등 소재 기업들을 집중 매수하는 흐름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에서는 알테오젠, 기대치에 부합한 실적을 발표한 HD 현대 일렉트릭도 사고 있고, 미국 비중이 높은 화장품 유통사 실리콘트도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중에서 에코프로 그룹주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급등하고 있는데 조정 끝, 반등의 시작일까요? 뭐,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워낙에 이제 그냥 추세 전환이라 그러면 10월 초, 중순에 조정이 크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어쨌든 지난 8월 저쪽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이제 테슬라가 강하게 상승을 이어가다 보니까, 2차 전지 주들이 지난주 같은 경우 테슬라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은 요즘 둔화가 좀 있고, ESS라든지 FSD 쪽으로 해서 실적이 좋게 나온 것을 긍정적으로 봐서 테슬라가 주가가 오른 거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내년에 저가 모델 출시라든지, 그래도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는 조금 늘어났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우호적인 수급을 좀 보여주면서, 지난주 금요일, 오늘 좀 반등을 좀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는 뭐 반도체 2차 전지가 같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시장 자체가 쉽게 무너지기보다는 조금 저점을 다지면서, 우상향 기조를 연말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어떤 힌트를, 여기서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기술적으로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저점에서 눌림목일 때 사고, 조금 오르면 팔고, 그런 전략이요? 그렇죠. 뭐 어찌 되었든 기술적인 게 다는 아니지만, 이번에 반등을 준 자리가 지난 8월 저점에서의 반등을 준 거거든요. 그럼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이중, 쌍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앞으로 좋은 거 접근할 때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이 나온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2차 전지 주에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 대응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알테오젠 살펴볼게요.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 매수하고 있는데, 전고점에 근접했습니다. 또 40만 2천 원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돌판다라고 보고 매수하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상방은 어디까지 보십니까? 만약에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는 위치이긴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 셀트리온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이, 제 기억에 맞으면 45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알테오젠이 이제 20조를 넘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보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어떤 기술 성장성, 거기에 따른 로열티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의 저는 한 절반 정도만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셀트리온 시가총액만큼 올라간다 말은 못하겠지만, 지금 시가총액 20조에서 한 30조 언저리까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단순하게 신고가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판다라는 개념보다 많이 올랐을 때 못 샀을 때는 좀 눌림목을 줬을 때 좀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방 여력은 20, 3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열려있다고 보시는 거고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 매수는 눌림목이 왔을 때 접근해보자.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계속해서 보유하셔서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본부장님의 탑픽을 하나 꼽아볼게요. 어떤 기업일까요? 저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주가가 8일 연속 상승하고 있던데 이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 추세는 한 1년 이상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위치를 보신다라면 지난 한 6월, 5월부터 그냥 박스건 행보를 하다가 이제 고점을 돌파해서 가려고 하고 있는 위치거든요. 물론 여기서 다시 좀 눌리면서 내려올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 8월 저점은 아니지만 9월 저점 언저리까지는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어떤 게 확인됐냐면 2분기 실적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다는 게 확인됐었고 그런데 주가는 올라왔다가 시장이 워낙에 급락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7월 중순 이후에 같이 흔들림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3분기 실적도 상당히 나쁘지 않았고 4분기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감안한다라며 지금부터는 다시 좀 고점을 뚫고 간다라며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까 알테오젠 말씀드렸는데 알테오젠이나 H&E 현대 일렉트릭이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전력 인프라 투자의 확대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원전 관련해서도 변화기가 같이 묶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트럼프 당선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결국에는 변화기 관련된 기업들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변수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게 없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조정시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 추세가 1년 정도 이어질 거라는 전망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관의 순매수 기업들도 살펴보시죠. 기관이 현 구간에서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기업 바로 이 기업들입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을 담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좀 눈에 띄는 특징이 최근의 흐름과 달리 삼성전자는 오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하락하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금요일장에 강했던 KB금융은 오늘 기관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정세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2차 전지주 대거 담고 있는데 셋업체도 함께 담아가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LG에너지솔루션 매수하고 있고 한국전력 펄어비스 코스맥스 순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질문부터 바로 가보죠. 2%대 반등을 하고 있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했는데 2% 전까지 상승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저가 매수세 유입이라고 봐야 할지 이제 반등의 시작일지 궁금합니다. 항상 첫 반등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아까 알테오젠이라든지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추세가 상방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약간의 눌림목이 나오는 거는 저가 매수의 기획? 살짝 조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엄청난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반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를 들어서 한 10% 반등 나왔다. 그러면 저점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2% 물론 종가 봐야 되겠지만 한 2, 3% 정도 반등 나왔다고 해서 이제 바닥이 확인됐으니까 이제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체크하면 되죠? 삼성전자 반등할 수 있을지 보려면요? 일단은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보면은 M7 기업 중에서 5개 업체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꾸준하게 지난번에도 2분기 때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2분기 때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계기가 이거 투자 계속할 수 있어라는 어떤 의구심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저는 조정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걸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투자 계속하겠다라는 모습을 강하게 비춰준다라면 아무래도 레거시 반도체에 관련해서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조금은 제법 강한 반등세가 연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모멘텀이 지금 당장 없어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 그래서 주가 계속 하락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바닥에서 제한된 상승 또 제한된 하락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의 상승은 저가권에서 기술적인 반등이지만 이번 주에 화수목에 비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몰려 있습니다. 여기서 AI 투자를 얼만큼 집중하고 있는지 앞으로 얼만큼 더 늘릴지 집중해서 보시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펄어비스 가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 연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지스타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인데 펄어비스, 게임주 봐야 할까요? 저는 그냥 펄어비스를 보느니 차라리 다른 게임주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떤 기업이죠? 왜냐하면 시프트업 같은 경우도 이번에 니나인가요? 게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번에 중급 한호를 받은 것도 있었고 또 NC소프트가 의외로 강한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 앞으로 배당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크래프톤이라든지 넷마블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호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 기업들은 사실은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불확실성, 악재가 이미 주가에 선 반응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개선될 여지가 있는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어떻게 들리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긋지긋하죠. 그놈의 붉은 사망,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도깨비 등등 그러니까 너무 이러한 이슈들이 오랫동안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출시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스타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은 다른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붉은 사막이 내일 당장 출시가 된다고 해도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제작되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현재 트렌드에 맞을지 여부도 아직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지금 추세가 좀 살아나갈 수 있는 기업이거나 혹은 이슈가 있는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스타는 특별한 모멘텀이 될 수 없을 것 같고 경쟁사 대비 조금 모멘텀이 약한 모습 펄어비스보다는 배당 기대감이 있는 NC소프트나 시프트업 크래프톤 그리고 넷마블 쪽을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도 기관의 순매수 탑10 기업 중에서도 본부장님의 타픽을 하나 꼽아볼게요. 자, 골라주시죠. 저는 12기 합니다만 코스맥스를 조금 주목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둬서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월 달 되면 어마어마한 쇼핑 시즌이 몰려오죠. 일단 중국 강군절이 11월 10일 우리나라 치면 빼빼로데이죠. 그때 이제 엄청난 쇼핑이 있고 코리아 브리프도 11월 9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깨기네요. 네, 한 2주 정도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이제 미국 추수감사절 브랙프라이데이도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소비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맥스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의외로 화장품들 강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의류주라든지 혹은 뭐 이런 핸드백 이런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해서 좀 지켜볼 수 있는 시기가 딱 그날 왔을 때 사기보다는 이제 11월 말이잖아요. 이번 주 지나면 이제 11월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좀 종목을 한두 종목을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 일주일, 2주 정도 진행하시면 그래도 조금은 11월 달 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좁혀서 외국인대 기관, 기관대 외국인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8일 연속 상승하면서 신고가까지 얼마 남지 않은 HD 현대 일렉트릭대 그리고 주가가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코스맥스 본부장님의 선택은요? 저는 어쨌든 HD 현대 일렉트릭을 좀 더 좁혀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맥스는 아직은 바닥에서 턴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흐름을 좀 보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HD 현대 일렉트릭은 추세가 완전히 이제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신고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지난 신고가 언저리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기서 고점의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한 40만 원 정도까지 어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약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32만 원을 크리에이터를 하지 않는다면 손절깔 짧게 놓는다면 32만 원 정도 놓는 게 맞고요. 조금 길게 놓고 좀 모아간다고 하신다면 박스건 하단 한 30만 원 정도를 놓고 대응하셔도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 추세 속에서 HD 현대 일렉트릭 분할 매수하자는 의견 주었습니다. 가격 전략 하단 자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오늘의 수급에 참견은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